지난 5월부터 100개가 넘는 아이디로 허위글을 작성한 판매자. 구매를 원하는 50여 명에게 700여만 원을 받고는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지만 생활비로 돈을 모두 탕진한 상황. 전형적인 인터넷 사기입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통한 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만 보더라도 피해 건수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 거래에서 물건을 받지 못한 직거래 사기가 대부분입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주고받고는 돈을 송금하지 않은 게임 사기도 잇따랐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경찰이 말하는 피해 예방법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꾼인 것 같다면 경찰청 사이버캅 앱에서 판매자 전화나 계좌번호를 입력해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을 하셔야 하고 또 송금을 하실 경우에는 안전결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송금을 하시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돈을 돌려받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글 캡처와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